걸어가야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한강은 1km가 되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이 웬만해서는 교류가 없는 그런 단절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걸어서 가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 왓슨이라고 부르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민망하다고. 가끔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한강이라고 하는 폭이 넓은 강이 지나가고 강북이라고 하는 구도심이 있고 그 남쪽에 신도시인 강남이 있는 두 개의 대비된 도시의 형태를 가진 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한강은 폭이 되게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사진을 보시면 한강 폭이 넓었다 좁았다 막 그래요. 한국전쟁 났을 때, 6.25전쟁 때 신항 가시는 분들이 막 엄청 얼어있는 한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얼기도 하고 건널 수 있을 만한 폭이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하면서 한강을 똑같은 폭으로 다 치수 사업을 해요. 볼을 두 개 만듭니다. 한강이 어쨌든 위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볼을 하나를 세우고요. 저 아래쪽에도 볼을 세워요. 그러면 이 볼 높이까지는 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 어찌 보면 이 보 때문에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수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폭도 넓고 거의 호수와 같은 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폭이 거의 1km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느강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한 10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세느강의 다리는 되게 폭이 좁고 건너기가 되게 쉬워요. 뽕네프 다리도 그렇고 되게 낭만적인 다리가 나오는 거죠. 한강의 문제는 1km나 되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범람을 하죠. 장마차는 데하고 아닐 때하고 높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범람이 자꾸 되면 주변에 뚝을 점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최고 수위에 맞춰서 이 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수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었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래서 후정동 이런 데만 보더라도 이거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강북도 이렇게 돼 있고 산으로 돼 있는데 이 공간, 이 수변 공간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한강시민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걸 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강이 되게 폭이 좋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곳에 상업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위에 다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폭도 넓은 뿔더러 1km예요. 그다음에 높이도 되게 높아요. 몇십 미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물을 거의 바라보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아예 여기는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서는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풍경이 나와서 한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이 한강의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데 콘크리트 교각으로 지었을 때 한강 다리에 특징이 뭐가 생기냐 하면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똑같은 것들이 쫙 연결돼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휴식을 할 때 어디 가서 휴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을 때 한남대교 밑에 갑니다. 한남대교 밑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각들이 쫙 서 있어요. 저는 그게 가면 약간 명상을 할 수 있는 저만의 신전이에요. 마치 이집트 신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메가스트럭처로 휴먼 스케일을 압도하는 돌기둥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스케일에 압도되면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왜 그런 감동을 주냐 하면 이 건축물은 중력을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힘을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때 당시의 기술과 사회 조직의 규모와 이걸 통해서 이겨내 가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결정체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 중력을 이긴 노력들이. 그리고 그게 어떻게 중력을 이겼는지가 건축 구조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건축에 와서는 많은 건물들이 그 구조가 안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역센터 빌딩을 봤다. 그 무역센터는 철골 기종으로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완성된 다음에는 그 철골 구조가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감동이 좀 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남대교 같은 그 교각을 보시면은 그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거든요. 스케일도 되게 크고.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거는 그게 쫙 도열해 있으면은 뒤에가 그 투시도 효과로 거의 강북의 끝이 안 보여요. 인피니티 스페이스처럼 보입니다. 무한히 반복돼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서울의 한복판이잖아요.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오로지 물과 기둥만 딱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도 제 퍼스트 초이스는 잠수교입니다. 근데 잠수교는 되게 낮아요. 한남대교는 실제로 건너갈 때는 건너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잠수교는 간격들이 낮아서 물을 가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 낮게 지나가죠. 그리고 교각들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작고 낮은 교각들이 쭉 있고 그 위로 잠수교가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잠수교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폭격을 당하면 여기가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병대에서 와가지고 바지선 같은 걸 하나 딱 얹어놓으면은 여기 탱크가 이제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 폭격으로 부서진 다리를 빨리 보수하기 위해서 교각의 간격도 되게 좁고 높이도 낮은 거거든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한강의 유람선을 띄워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다리 중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리와는 달리 이렇게 쭉 낮게 가다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또 그게 없었다면은 비가 오면 잠수교 물에 잠기잖아요. 얘는 그냥 원래 없었던 다리가 될 텐데 거기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마치 섬처럼 하나 올라와서 자기의 흔적들을 남겨 놓은 것도 되게 재미나요. 근데 이게 언덕이 되면서 또 하나 뭐가 재미냐면은 대부분의 한강의 다리는 어쩌냐면은 강남에서 강부로 간다. 지금 초입에 딱 들어가면 강북의 끝이 다 보입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가 앞이 이런 데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잠수교는 어떻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언덕이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장면이 좀 바뀌어요. 주변에 물의 풍경도 바뀌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뒤에가 보이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가면서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고요. 물과 나하고의 관계도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어요. 또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근데 더 이걸 극대화 시키는 거는 이 위에 반포대교가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는 물이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하나 딱 잡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반포대교라고 하는 직선이 딱 잡고 있어요. 만약에 위에 반포대교가 없다면은 이 미세한 변화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위에 막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변화가 더 극단적으로 느껴져요. 천장고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유일하게 지붕이 있는 달이거든요. 비가 막 올 때 잠수교를 건너가 보시면 알 테지만은 위에 우산이 씌워진 상태에서 내가 한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산 없이도 비 오는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서 있잖아요. 주변에 막 비가 내리고 한국의 전통건축 가서 보시면 정자가 있잖아요. 그 정자가 물 한가운데 있거든요. 물 한가운데 딱 놓여져 있고 거기서 풍류를 즐기시고요. 물 가운데 있는데 지붕이 가려져서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는 컨디션. 그게 딱 잠수교예요. 잠수교를 한번 건너가시면은 정자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남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잠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지나가는 달이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달이지만은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쓰면은 이게 또 다른 공간으로 되거든요. 이 도시에 그런 공간이 아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공간들을 직접 찾아서 두 가지는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도시 곳곳을 즐기면은 훨씬 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풍요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네강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한강의 느낌이 다른 이유는 스케일이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그런 큰 스케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깝게 파리의 세네강 같이 아기자기하고 다리도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고 다리를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는 강남과 강북이 밀접하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강은 1km가 되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이 웬만해서는 교류가 없는 그런 단절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갈 때 걸어가야지만이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강남과 강북은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문화와 강북의 문화가 완벽하게 분리가 된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집값도 계속 차이가 나는 거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걸어서 가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걸어가게끔 다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한강 다리 위에. 근데 사람이 안 걸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공간의 속도가 빠른 데서는 내 시속 4km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데는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예 처음에 다리를 만들 때 인도를 차도보다 3m쯤 낮게 만들었으면 한강 다리 인도를 걸어가면서 자동차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한강 경치만 쫙 보이고 조용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건너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건너가면 그만큼 강남과 강북의 소통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바뀔 것이냐. 다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강북의 상업지구에 연결돼서 그 3m 단면 차이가 나는 대로 인도를 걸어와서 강남이 오면 또 다른 상업지구와 연결이 돼서 쭉 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강남과 강북이 걸어다니면서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렌체에 있는 베키오 다리처럼 그 다리에 무슨 카페나 상업시설들이 쭉 교각 아래에 들어가 있다면 그럼 더욱 좋겠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적으로 쭉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그런 링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나중에 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주로 감독 공간을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역시 괴물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 양궁자라는 그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가는데 한강 다리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지만은 그 한강으로 가는 지천들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복개된 공간에서 숨겨져 있는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의 히든 스페이스들을 되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실제로 괴물이 숨겨져 있었던 그 웅덩이 같은 공간 같은 것도 어쨌든 이 산업화된 도시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공간인데 그런 사람이 없는 공간을 잘 찾아내서 로켓을 되게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유튜버들은 뭐로 먹고 사느냐? 구독으로 먹고 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